누나. 누나. 어? 잠깐만. 이제 깨셨네. 잠깐만, 나와봐. 왜? 뭐가 이렇게 얘기 듣고 들을 게 좀 무섭다. 지닌게티 총 같지 않나요, 뭔가? 나 보통 버템. 빨리. 목소리 안 달리는 거랑 다르다. 포스가 있다, 포스가.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스타일. 우리 조모가 저런 조끼. 목을 따뜻하게 해 주는. 140. 140? 몇 스푼? 3개 반. 어, 잘했어. 이거 왜 남겼어? 안 먹으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이거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 꼭지 빼면 안 먹는다고. 여... 엄격하다. 아니, 정근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대화만 들어보면 굉장히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줌. 내가 오줌 쌌구만. 오줌 쌌구나. 엄마는 다 체크하고. 엄마는 그냥 다 알아. 어, 어. 만세해, 만세해. 어, 어. 말 그만하고 빨리 해. 정근이가 손이 느리구나. 정근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거 밑에 먼저 받쳐놓고 하라니까 싼다니까. 몇 번은 알려줘. 잠깐만. 아니, 이거 밑에 받쳐놔라니까. 유영화가 나 저렇게 혼내는데. 새 기저귀를 밑에 받쳐놔야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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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다른 사람이 쌓을 수도 있어. 맞아요. 잠깐만. 아니, 이거 밑에 받쳐놔라니까. 빨리 해. 이거 싼다고. 응, 여쭤라, 여쭤라. 너무 높게... 야, 야, 허... 너무 높게... 야, 야, 허... 너무 높게... 너무 너무... 허리 다쳐. 정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 CG 뭐야? 정근이는 울어요? 울어. 야, 허리를 그렇게... 그렇게 두냐, 너는. 이렇게 해. 이거 맞지? 야, 이거 배꼽까지 올려. 배꼽 위에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뒤로 안 새.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애가 오줌 싸다가 다 올려서 너가 제대로 안 해서 입을 빨리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그래. 그래. 한 번만 알아들어야지. 모르면 알려주면 돼. 그런데 몇 번을 알려줘야 돼. 나도 좀 나만의 그런 방식 같은 게 있는 거지. 내추럴. 그래서 너의 방식대로 해가지고 애가 오줌을 뒤로 다 들였잖아. 그러면 너의 방식이 틀린 거잖아. 받아들일 때는 좀 받아들여.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매번 알려줘요, 할 때마다. 매번 알려주는데도 매번 안 해요. 정근아, 그런데 너 왜 말 데리고 하는 거야? 뭔가 지기 싫지 않아요? 저럴 때면? 그냥 이미 져보여서. 내 힘이에요. 눈은 다 짓눈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계속하니까. 맞아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받아들일 때는 좀 받아들여.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내 방식이 맞으니까 내 방식대로는. 오, 멋있다. 타리스마 있어. 어, 대답. 어? 대답.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렇게까지 해. 대답까지 해야 된다고. 연상연화 특징인가? 아니, 그런데 다 무서워요.